하나님을 단순히 만나고 싶다 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. 내 인생이 힘들어서도 오신 거잖아요.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만나는 부분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일단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만나자 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게 아니라 그 두 얘기가 아니라는 지금 힘드신 걸 하나님 도움으로 불성의 도움으로 한번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. 그러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. 그래서 힘들 때마다 찾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힘들 때마다 명상을 자동으로 하시게 돼 있어요. 이런 습관이 몸에 마음에 이렇게 딱 박히지 않으면 여러분 명상 안 하세요. 진짜 중요할 때 명상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그런 좋은 경험들이 쌓이시면요. 하지 말려도 명상을 즐기시게 돼 있어요. 틈나면 명상 하시게 돼 있어요. 제가 그렇게 했어요. 제가 게으른 사람이고 의지력도 약하고요. 뭐 이렇게 계획 자서는 못하는 사람인데 재밌으면 끝없이 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재밌게 하기, 제가 명상을 재밌게 침입을 붙이게 하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. 그 방면으로.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힘들 때마다 힘들 때마다 잘됐다. 아버지한테 한번 맡겨보자. 아버지, 예수님 아니면 부처님, 일체를 맡깁니다. 맡기고 전 좀 쉬겠습니다. 발 벗고 좀 자겠습니다 하고 잠깐씩 쉬어보시란 말이에요. 다 맡기고 몰라 하고 쉬고 있는 마음이 이미 I am 상태예요. 자기만 존재하고 일체 걱정은 없는. 일체 걱정은 없고 나만 존재하는 그 상태에 자꾸 들어가시면 마음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져요. 여러분이요. 나는 보살한테 배우고 싶다. 그러면 이 테크닉을 갖고 있는 날 보셔야 돼. 그분이 일상에서 힘든 일 있을 때 참나한테, 부처님한테, 하느님한테 맡기고 마음을 변형시켜서 쓰나. 아니면 힘들 때 마음을 그대로 그냥 막 쓰나. 입에 있는 말 막 뱉나. 막 하나. 한번 돌려서 쓰나. 이거 보시면 돌려 쓰는 사람은 무조건 여러분이 배울 게 있는 사람이에요. 그건 영성의 어떤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.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. 아무리 입으로 엄청난 경전을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. 하느님하고 안 친한 사람이에요. 중요한 일 있을 때 하느님한테 안 맡기는 사람은 어떻게 신뢰합니까? 중요한 일마다 맡겨야 돼. 맡기고, 내 뜻은 이런데, 내가 맡기고 보니, 맡기고 보니 자명한 마음에서는 욕에 옳다고 하네. 그러면 나는 아버지 뜻을 따를래. 욕에 옳은 것 같아. 이런 삶의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. 그분은 이미 보살도에 들어서신 거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. 왜?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. 그러니까 열반에 안 들어앉아서 살아가니, 참나에 안주했니, 양심에 안주했니, 성령에 안주했니, 다 같은 소리예요. 애고 뜻대로 안 산다는 얘기예요. 이 양반들은 애고 뜻대로 안 살고 애고 너머에 나의 개체적인 작은 나 너머에 큰 나를 찾은 분들이에요. 큰 나를 지금 여기서 찾아서 바로 그분과 함께 이 인생을 걸어가시며 지금부터 이제 안 외롭고요. 지금부터 걱정이 사라지고 지금부터 내가 마음 쓰는 게 양심적으로 표현합니다. 이게 되면요. 기독교에서는 구원, 천국 가시기로 예정된 사람이고요. 불교에서는 확철 대우하신 분이고,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이고 유교에서는 선비입니다. 분자고. 그분과 함께 살고 있어요. 그분과 함께 살고 있어요. 선생님? 안녕하세요.